콘서트 후 이명웅의 특별한 선물이 매니저에 의해 공개됐다. 정말 비싼 선물이야.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직원들이 감동을 받았다. 최근 가수 이명웅의 매니저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웅이 서울 콘서트를 마친 직후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공연 종료 후 항상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가 매니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이명웅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급 아파트를 선물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는 무려 10억 원에 달하며 이명웅이 바쁜 연예계 생활 속에서도 매니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선물로 해석됩니다. 매니저는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 경웅 씨가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며 그 순간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이명웅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는데 영웅 씨가 그 꿈을 이뤄줬다 고 진솔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명웅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며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정웅 씨는 항상 저희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다른 이들에게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명웅과 함께하며 그의 일정을 소화해온 매니저는 이번 선물이 자신의 10년 연예계 생활 중 가장 큰 감동을 준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정웅 씨는 매번 제가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었고 어느 순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며 그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매니저는 이명웅의 향후 프로젝트와 전국 투어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경웅 씨가 준비하는 모든 무대와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매니저는 그는 제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매니저는 이 거액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하며 노력해온 관계라 하더라도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매니저에게 큰 감동과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이명웅은 거듭 설득하면서 매니저님 덕분에 지금의 죄가 있다. 꼭 받아달라는 부탁을 전했고 결국 매니저는 이명웅의 진심에 감동하여 이 특별한 선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웅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와 깊은 신뢰와 소중한 유대를 이어가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배려는 매니저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 매니저의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이명웅은 매니저의 가족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매니저는 처음에 이 또한 사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절했지만 이명웅은 매니저가 가정 문제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꼭 받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의 매니저는 이명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받았고 그가 단순한 상사가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은 이후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책임이자 의무라며 스태프들의 노고가 없다면 제가 지금처럼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이명웅은 팀원들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연을 소개하자 많은 팬들이 이를 보고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반응과 함께 댓글이 폭주하자 매니저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매니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명웅과 그의 스태프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명웅과 그의 매니저는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매니저와 아티스트 사이를 넘어 마치 가족과 같은 깊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끝나고도 여전히 뜨거운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과 성원은 이명웅의 무대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서울 단독 콘서트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무대를 넘어선 장르를 초월하는 폭넓은 예술적 역량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발라드의 감미로움, 힙합의 강렬함, 그리고 댄스곡의 활기찬 리듬까지 자연스럽게 아우르며 자신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입증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감동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고 음악을 통해 그와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연을 관람한 한 팬은 지명웅의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과 열정이 팬들에게 전달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직후 관객들은 공연장의 감동을 안고 곧장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남기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고 이들의 후기는 온라인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의 무대가 팬들에게 끼친 깊은 여운은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를 다시금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명웅의 팬들은 그저 공연을 관람하는 이들이 아닌 마치 그의 삶과 음악을 함께하는 가족과도 같다라고 전하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이명웅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니저는 또한 이명웅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곁에서 긴 여정을 함께하며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명웅은 음악계에서 더욱 견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으며 그의 무대에서의 존재감과 깊이 있는 음악적 감성은 팬들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금도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음악적 여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명웅과 그의 매니저가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히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교감과 응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현상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들이 단순한 고용인과 고용주를 넘어서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니저 역시 그와 함께하며 더 많은 감동과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